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A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 공개 채팅방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